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과거사법 관련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민간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국전쟁 유족회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형제복지원분들이 피해자분들께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과거사법은 관련 상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을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법안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미래통합당 측에서 제시해서 관련된 내용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사법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원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호상 상임위장님 오셨습니다. 전국래 운영위원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종래 선생님, 조순호 선생님, 황수문 선생님, 김명훈 선생님, 정금모 선생님, 그리고 이풍식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진행을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금방 홍익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일정이 좀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위장이신 윤호상 상임위원장님이 여는 말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당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과거사 법안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회의 의문은 결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여야 합의로 절정된 과거사 법안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후퇴한 법안을 가지고 갑론을 봐가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화는 국가의 잘못된 범죄 행위를 마치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미래통합당도 의원이기 전에 국민은 한 사람입니다. 올 임시구의 소집에 당당히 나와서 과거사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양심을 해보가기 바랍니다. 유혹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부메랑처럼 날라와 당신들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또한 자고 우면하지 말고 180석을 획득한 직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약속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유족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사 법안이 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족들을 원하는 강물이 되어 바닥까지 흘러넘칠 것입니다. 민화는 천년한이 되어 후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올 임시국회의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유족회의 대표로 정근모 유정님께서 기자회견 설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한다. 4월 27일 KBS 보도에 의하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괴류 중인 미처리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 보도는 우리 유족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8대에서 20대까지 과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시종일간 반대하였다. 여당일 때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었고 야당이 되었을 때는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식물국회로 만들어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마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여 90일을 넘기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괴류 중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의 합의가 없이는 상정할 수 없다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 연로한 우리 유족들은 오늘도 쓰러져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좋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에 대한 시위를 지연시키면서 정략적 접근만을 시도하는 행위의 주권자들은 국민을 용납하지 않았다.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처리 못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과거사법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조차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20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전혜숙 행안위원장, 홍의표 법안소위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2차관이 참석하여 2월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거사법 개정촉구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유족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도 가슴을 치면서 악몽같은 일상을 보내시고 있는 피해자 유족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위로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직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의 통과를 첩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여야는 2005년 제정된 과거사법의 합의 정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과거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여선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7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온 유족들을 위면하면 향후엔 더욱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5월의 임시국회에서는 힘을 한 대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5월 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의 일동.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사법은 시간과 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후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유족회에서는 이 북술이라는 잡지를 3개월 만에 만듭니다. 개간지로요. 그래서 엊그제 이걸 만들어서 이 300개의 지방 유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북소리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받고 있는데 난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왔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만 알고 눈을 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법안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구호,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구호가 뭐냐. 과거사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선청할게요. 과거사법을 같이 따라하세요. 제가 마이크 좀 다시 넣어줘요. 내가 좀 얘기할게요. 여보세요. 네. 한 가지만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된 지가 벌써 1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여러 차례 과거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 제기하는 수정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상당 부분이라고 대폭 우리 당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은 이미 7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또 사상한 척단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의 후유죽으로 인해서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는 건강이 약활이 인해서 또다시 굉장히 삶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야 될 당사자들, 또 가해자들, 책임을 져야 될 가해자들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 모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적절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래한국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